들어갑니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아아 맞아 아 지나갈 수 있지 아아 맞아맞아 아 이거 극이 없다 아 그렇지 지나가는 스킬 있었지 아 그렇지 그렇지 지나갈 수 있지 지나갈 수 있지 그렇지 그렇지 아 진작에 이걸 했어야 됐는데 아 근데 에반 룬이 없어가지고 기네 지나가기 스킬 있었지 아 근데 에반 룬 룬이 짧다 어 피가 차야되던데 어이구 어이구 피가 3번밖에 안 남았네 아 아 뚫터가 죽었잖아 화마키 덜져 안되겠다 아 이거 위험해서 하겠나 아 아 아 이번에 지나가자 아 아 아 아 그냥 이론 끝났다 아 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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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었나? 안 푼거 같은데? 야이 갑자기 바꾸면 안되지 곤란하다고 앙 포탈 마침널라 마침널라 뭐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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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이 다 왔는데 어 이데스 아 2데카로 될지 모르겠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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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요 아 이거를 좀 아 그렇지 에헤이 에헤이 에헤어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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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넘어왔어 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 아 살았어 살았어 아 아 아 아 아 다행이다 아 아 아 아 아 와 저 ㄷㄷ 오우야 아우 제발 이야 아 잘 떨어졌네 아 좋은 일이었어 아 안 죽으면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에헤 에헤 어허어 어허어 스킬 뭐 바.. 로프 커넥터 빼고 뭐 넣을라 그랬었던데 어 운이 좋은게 아니라 제가 그걸로 떨어지게 움직이는거죠 그럼요 다 계산된 수죠 아 진짜로 이거 아허허헝 아허헝 ㄷㄷ 아 근데 데몬.. 데몬 쪽이 이게 좋은 것 같애 떨어질 때 막는 거 이건 참 좋은 스킬이야 으아! 음... 으악! 음.. 뭐지? 그냥 찍을 수 없애던지 ㄷㄷ 어휴 빡세다 너무 자주 올라가네 아 이게 EDS일때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데 한번 죽고 나면은 여유가 푹 사라질 것 같아 1번짜리 1번짜리 2번짜리 어... 갔다 하... 위험하다... 위험해... 간 거 알았어... 좌측으로 피할까 우측으로 피할까 고민하다가 좌측에 그게 떨어져가지고 아니 이거 쿨 좀 돌릴라고 좀 맞춰서 해볼라니까 자꾸 나오는데 야... 이건 어떡하냐 와... 어메... 빡센거 아 살았어 일단 살았어 아 일단 밖으로 좀 나가자 아 너무 안 좋겠는데? 아 다행이야 왼쪽으로 날라갔으면 뒤졌어 와... 오호... 어 이거 빡센다 아 너무 많이 나오는데? 어... 피가 없어 피가 없어... 피가 없어 피가 없어... 어... 뭐... 어오 kno 아... 와... 미치겠네 와... 와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호호 에헤이 에헤이 아 그냥 맞자 이건 맞는게 맞았던거 같애 괜히 옆으로 넘어가도 뒤질거 같애 어이구 어이구 이거 어떡하냐 오호 떨어지면 뒤진다 오호 오호 어 살았어 오호 와 미치겠네 와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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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했다 위험했어 아 아 제발 깼나? 파인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조각도 나왔구요 소홀도 3개 나왔네 야 겨우 깼네 하 아주 어려웠어 아 유니온 580 5808이었구요 아 아 이게 제가 하다가 스피릿이 없더라구 하하하 뒤져가지고 딱 보니까 스피릿이 없는거에요 아 그래서 좀 당황했었지 없지 않아 그렇구 체력이 50 50 50만이 됐다 어 버프 다 쓰고 그렇구요 보궁 185에 박물 87이었구요 잼페거 다 60은 찍혀있었어 그쵸 포스 포스 870 아 870이면 12만이 올라가? 870 스텝 아 15,000 정도 되는건가? 130 정도 140 140 다 맥템이라 다 맥템이라 15성에 공포 둘 둘이네 15성에 공포 둘 둘이네 15성에 공포 둘 둘이네 힘 플러스 4는 왜 오른거에요? 자기 잘못했나? 다 맥템이라 다 맥템이라 다 맥템이라 15성에 공포 아 이게 보존은 옵션 HB6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고맙습니다.